여러분 우리말로는 생각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답답한 적이 많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누구나 쓰는 영어 표현으로 밥편, 식사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우리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귀찮으니까 해먹지 말고 나가서 먹을까? 이런 표현들은 원어민들과 소통이 되려면 정말 필수잖아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표현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레벨 테스트 및 나에게 맞는 유튜브 영상 추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Did you eat? Did you eat? Did you eat? 자 그리고 먹다를 이 대신 have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점심 먹었어는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저녁 먹었어?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dinner? 응용해 볼까요? 아침 보통 몇 시에 먹어? 아침 보통 몇 시에 드세요?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자 그리고 당연히 eat을 써서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What time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또는 What time do you usually have breakfast? 점심에 뭐 먹었어? 점심에 뭐 드셨나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언제 먹었어? When did you eat? When did you eat? 어디서 먹었는데? Where did you eat? Where did you eat? Where did you eat? 다음이요. 이제 뭘 먹을지 물어볼까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저희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today? What should we eat today? What should we eat today? 자 여기서는 잠깐 제가 shoul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이 should와 have to는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고 그래서 쓰임새도 다르죠?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하지만 이걸 하면 나에게 좋으니까 또는 상대방에게 좋고 도움이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What do we have to eat today? 이렇게 말하면 have to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은 살짝 강압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should를 사용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나 상대방에게 좋거나 도움이 돼서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What should we eat today? 우리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한국말로는 이런 뉘앙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 뉘앙스는 should가 처리한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 오늘 뭐 먹지? 우리 오늘 뭐 먹을까? What should we eat today? What should we eat today? 자 다음 우리 저녁으로 뭐 먹을까?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우리 어디서 먹지? Where should we eat? Where should we eat?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 저녁 나가서 먹을까?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자 이 표현 참 많이 쓰는데 밥을 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는 나가서 사 먹자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Should we go out for dinner?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Should we go out for dinner? Should we go out for dinner? 자 그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What are you going to eat? 뭐 먹을 거야? For lunch 점심으로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한 번 더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원어민들은 구어체로 이 going to를 건어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eat을 What are you going to eat? 로 발음을 해준다는 거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What are you going to eat? 자 그래서 캐주얼하게 일상에서는 going to를 건어로 줄여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발음이 익숙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의 건어로 말해도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왜 going to를 줄이면 건어가 돼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원어민 발음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어는 최대한 단어들이 이어지는 듯하게 발음해주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eat? 보다는 건어로 발음을 해주면 What are you going to eat? 이렇게 이어지면서 굴러가는 발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going to가 건어로 줄여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원어민들이 발음했을 때 조금 더 굴러가고 이어지는 느낌 이런 발음들이 쉬워질 수 있게 발음을 하다보니 going to가 건어로 된 거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점심 뭐 먹을 거야 를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going to가 편하시면 going to를 써도 된다는 말인데 다만 원어민들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going to를 건어로 해서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lunch? 라고 발음을 해도 내가 알아들어야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듣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저녁으로 뭐 먹을 거야 하는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What are you going to eat for dinner? 또 다 같은 표현이지만 사람마다 말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What are you having for dinner? What are you having for dinner?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저녁 식사 계획은 있냐?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미로 What's your plan for dinner?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What's your plan for dinner? What is your plan for dinner? 그리고 응용 표현으로 저녁 약속 있어? 하면 Do you have any dinner plans? 또 좋고요. Do you have any dinner plans?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표현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으면 압도당하거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이걸 다 외워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가 이렇게 많지? 라는 부담이 드는 거고 둘째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한 문장들은 뭐지? 아니면 내가 이 문장들을 다 알아야 하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괜히 더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커지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설명을 확실히 드릴게요. 우선 첫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 번 더요. 내가 배우는 강의나 책에 나온 문장들을 한 번에 다 외울 필요가 절대 없다. 물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배우는 단계에서는 하나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하나씩 더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들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장일까? 라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장들이 있는데 이걸 다 똑같이 많이 쓸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이 예문들 중에서도 원어민들이 진짜로 많이 쓰는 문장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또 고민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면 뭐가 더 중요한 문장인지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문장들은 뭘 선택하셔도 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만 모아서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또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골라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절대 한 번에 다 외울 필요가 없다. 다음은 배고파예요. 배고파는 Are you hungry? 라고 하죠?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자 근데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도 묻잖아요? 배 안 고파? 너 배고프지 않니? 자 이건 영어로 Aren't you hungry? 라고 해요. Aren't you hungry? 자 우리가 영어에서 의문문 하면 뭐뭐 하니랑 뭐뭐 하지 않니가 있어요. 그래서 너 영어 공부하니?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너 영어 공부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Aren't you는 Are not you죠? 줄여서 Aren't you가 되고 이러면 뭐뭐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또 목마르지 않냐고 물어볼 때는 Aren't you thirsty? 가 되는 거고요. 배 안 고파? Aren't you hungry? 목마르지 않아? Aren't you thirsty? 자 그래서 듣고 보니 이 부정 의문문도 우리가 회화에서 참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점심 먹을래? 같이 점심 식사 하실래요? Do you wanna have lunch together? 자 역시 원투도 줄여서 원어로 발음해요. 그쵸? 그래서 Do you want to have lunch together? 이라고 해도 되지만 Do you wanna have lunch together? 이라고 해도 된다. Do you wanna have lunch together? 자 그리고 이 문장에 한국말 표현을 보면 같이 점심 먹을래라고 하는데 이 한국어로 뭐뭐 할래는 뭐뭐 하고 싶니랑 같아요. 뭐뭐 하고 싶니 하면 우린 영어로 Do you want to가 생각나죠? 근데 이 뭐뭐 할래도 이 Do you want to이기 때문에 원투로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래도 Do you want to? 또 뭐뭐 하고 싶니도 Do you want to? 자 그럼 다음 문장이요. 디저트 먹을래? Do you want to eat dessert? 또는 Do you want to eat dessert? 자 그리고 좀 줄여서 그냥 Do you want dessert? 이렇게 해도 되죠. 디저트 드실래요? Do you want dessert? 디저트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for dessert? What do you want for dessert?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점심으로는 For lunch 그리고 저녁으로 하면 For dinner 이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디저트로라는 표현도 For dessert 이라고 해주면 돼요. What do you want for dessert? What do you want for dessert? 자 그럼 다음 뭐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예의 있거나 살짝 격식 있게 물어볼게요. 뭐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자 그래서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말할 때는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시라고 하고 좀 포멀하게 격식있고 예의있게 말을 할 때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이 시라고 한다. 뭐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뭐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 자세하게 예문들과 함께 달아놓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 간단히 포인트만 집어드리면 이 would like란 표현은 원투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외에도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사 준비됐어요? The meal is ready The meal is ready 맛있게 드세요는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먹었습니다는 Thank you for the meal Thank you for the meal Thank you for the meal 자 그래서 Enjoy your meal은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Thank you for the meal은 우리가 식사를 먹고 난 후에 하는 표현이다 다음 문장 너 매운 음식 좋아하니? Do you like spicy food? Do you like spicy food? Do you like spicy food? 너 해산물 좋아하니? Do you like seafood? Do you like seafood? Do you like seafood? 자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니 대신 먹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Do you eat spicy food? Do you eat spicy food?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거 먹어본 적 있니? 이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tried this? Have you tried this? Have you tried this? 이거 맛있는데요?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Oh it's really good Can I have some more of this? Can I have some more of this? Can I have some more of this? 네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밥 먹는 데 필요한 표현들을 쭉 모아서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말 중요한 영어 팁이 뭐냐 여러분 모두 오늘 같은 영어 영상을 보셨지만 레벨이 전부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영어 문장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내가 만약 70에서 80 정도 오늘 배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럼 20%에서 30%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말하는 연습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70%에서 80% 아시면 말이 나오게 연습을 하는 게 먼저예요 꼭 모르는 거에 꽂혀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시는데 이 30%에 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영어 문장들을 공부한 이유가 뭐죠? 네 당연히 이 문장들을 말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그렇죠 말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내가 오늘 배운 문장의 한 50%는 아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세요 아직은 약간 문장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신 건데 이 영상을 공부하시면 부족했던 문장화 능력을 혼자서도 충분히 독학으로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오늘 배운 문장의 10%에서 20%밖에 못 만들겠다 그럼 이 강의 영상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문장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문장들을 다 외워버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잖아요? 기초도 누구나 혼자서 충분히 체계적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공부할 수 있게 순서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초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입에서 말이 조금씩 나오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앤 키위 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